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본래 인간이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항상 그 실수는 필연적입니다. 이제 그때 문제는 그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가 고칠 의도나 의향을 갖고 있는가 언제 고칠 수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왕고집입니다. 옹고집이 아니고 그냥 왕고집입니다. 10월 13일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급등했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줄도 많다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민간통계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이런 주장을 그동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또 입장을 바꾼 셈입니다. 실수가 많았다 이렇게 고백한 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게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뭐뭐 하겠다 기존의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도를 표시했습니다. 이 같은 질문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돌이켜볼 때 후회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느냐는 그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답변하겠다 이렇게 설적 지나갈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이 하나만한 종부시의 인상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문제가 많지 않았냐 그런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은 솔직한 답변을 합니다.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움짐도 많았습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실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김현미 장관은 7월 10일 대책이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세 대란과 월세 폭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정책이든 개인사든 간에 실수나 실책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의 생각은 보통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만은 처음처럼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것이 김현미 장관의 생각이고 집권 세력의 수뇌부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김현미 장관이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그의 바람과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계약정식 청구권이라든지 전세 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새로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7월 말이 시행된 이후에 시장은 전세 대란을 넘어서 월세 폭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껏 월세 폭등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특히 사회의 취약계층인 젊은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23일날 kb국민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9월달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지수는 전월인 8월 대비해서 0.78%가 급등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월 그러니까 8월의 0.12%보다 상승률이 무려 6배 이상 정도가 치솟아 오른 그런 모양새를 갖게 됐습니다. 월세 상승은 치솟은 전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월세 시장으로 몰려들어가면서 수요는 늘어나고 반면에 실거주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공급 물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월세 매물뿐만 아니고 월세 가격의 폭등을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임대차법 개정 충격이 전세 시장을 넘어서 월세 시장까지 크게 번지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전세 및 월세 시장의 혼란은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임대차법이 개정의 물꼬를 털기 시작했을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수없이 경고했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보통 관례는 전세를 정하고 난 다음에 월세 전환율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올라가면 반전세를 비롯해서 전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아파트 가격의 급등은 전세값에 폭등을 낳고 또 월세 급등이 연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의 본인들의 기존의 안을 수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실수나 실책의 인정에도 인색하지만 또 설령 그런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수정안을 마련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더딘 정도가 아니고 아직 포기하는 그런 당대입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행동하는 부동산 관련 담당자들의 행보를 보면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책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